넌 말야 너와 난 말야 어리석해 보이고 다들 날 놀려도 점점 끌린단 말야 나만 봐줘 너야 너 난 너와 말야 너와 my boy 혼자 봤지 몰래 반응해 놀래 말해 갈까 말까 고민해 고민해 boy 아침에 살아낸 good morning 어색한 표정은 또 뭐니 고작하지 많이 많이 또 아닌 척 내봐도 좋은 걸 어떡해 우리 둘 단둘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don't know don't know 시험 볼 때도 생각나서 바로 너야 너 그때 있어줘 맘을 열어주면 안 되겠어 넌 말야 너는 말이야 어리석해 보이고 영광하겠지만 점점 끌린단 말야 나만 봐줘 너야 너 난 널 말야 너 어리석해 보이고 아이아이아이 넌 나를 장난한 거야 뭐야 매일 매일 그 자리에서 느낀 이 느낌 아이아이아이 넌 나를 장난한 거야 뭐야 매일 난 널 말야 너 어... 저희가 이틀 차이로 입대를 하고 또 제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제대할 때는 서로 같이 면을 맛있는 걸 사라지고 그 아침에 맛있는 걸 사와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은 거예요 제 부대로 이제 근데 그녀기가 면회 온 맛있는 걸 사들고 면 어떤 멤버가 동행인 것 같아요 저희 연락해서 이렇게 휴가 언제 나오냐 물어봐서 휴가 시간 맞춰서 따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제대하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에 대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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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나이 어... 애쓰는 다운 와인 이마 다운 ㅋㅋㅋㅋㅋ 와인 이마 네 도대체 도대체 오드라보 ㅋㅋㅋㅋㅋ 또 남자의 어떤 그런 남자다움이 생겨났나요? 어... 웃샹 이승이형 이우형 희철형 희철형 이중 군대에 있는 동안 당연히 저희분들 얘기해야 하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 미사로 내 구원인 애매한 표정은 또 더 머니 머니 어색하지 마니 마니 또 아닌 척 했어도 좋은 걸 어떡해 우리 둘 단둘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딴 사람 필요 없어 you my boy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을 보여줘 not sure boy it's you understand 근데 거기 있으면 내게 다가갈게 넌 나란 너란 말이야 어리석해 보이고 평범하겠지만 점점 걸린단 말이야 oh 나만 봐줘 너야 너 난 너란 말이야 my boy 아이아이아이 넌 말해 장난한 거야 뭐야 매일 매일 그 소리가 느끼는 이 느낌 아이아이아이 넌 말해 장난한 거야 뭐야 매일 매일 난 너란 말이야 my boy 꿈인지 아닌지 애써 부를 꼬집어 보며 아 아플 거야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빌어보고 말해줘 먼저 이건 진심이여 외쳐봐 정말 좋아 안 되고 그렇게 춥디 춥디 거리지 마 너만의 눈빛 눈빛 거기에 반한 걸 우리에게는 어떡해 넌 너란 말이야 너란 말이야 너란 말이야 아이아이아이 넌 말해 장난한 거야 너야 매일 매일 그 소리가 느끼는 이 느낌 아이아이아이 넌 말해 장난한 거야 뭐야 매일 넌 너란 말이야 너 my b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